광주 가고 있으니까 막 뵐 생각이 다 들어 지금 대학교 가면 뭐 엠티도 가고 오티도 하고 잔디밭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거 생각했다? 나 그거 아무것도 안 돼 봤어 그냥 6시에 기상에서 오 뭐 하는 거야? 기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깜짝 놀랐어 아니 엄청 턱이 한 번 이렇게 대보고 싶었어 턱? 어 귀엽게 생겨가지고 왜? 쇼? 깜짝 놀랐어요 턱 주가리라고 그러잖아요 턱 주가리를 갑자기 오빠가 확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화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기분이 안 나쁘단 말이에요 아 또 우쭈쭈하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아 내 턱이 그렇게 좀 잡아먹고 싶게 생각나?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쁘지 않았던 그런 턱의 추억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천둥이 아닌가 봐요 아 이상한가? 뭐 왜 이러지? 방송을 보다가 캡쳐를 해가지고 그거봐 핸드폰 보고 있잖아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깔아놓던지 네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오 이거 여기는 조선대학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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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광주 명문이죠 아 대학생 같아? 어 약간.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이거 이런 거 어? 약간 예쁜 조교 있지 조교? 그 조교 들어가서 다 들어가고 싶은 그 조교 아니야 나 머리 잘라서 그 뭐지 네티즌들이 20살 같대 30살 안 갔대 20살 같다고? 어 30살 안 갔대 그런 거 같아 생각한다? 아니야 약간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게 되면 별로 뭐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데 빈 파일을 계속 들고 다녀서 20살같이 보였어요 하하하하 이건 아닌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음이 숨을 타면 재미있겠어요 서운하다 되게 봐봐 원래 약간 남방 같은 거 입으면 살짝 나이 들어 볼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려 보이지? 어 어려 보이면서 좀 섹시해 보니 왜? 왜? 그냥 네가 섹시하다 인마 하하하하 너가 그냥 섹시해 하하하하 대학교 교정에서도 섹시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히치하이킹 교정에서 아유 그런 것 좀 하지 좀 마요 뭐 내가 뭐 하나 얘기해줄까? 뭐? 캠퍼스에 남자랑 단둘이 걸어본 적이 처음이야 아 진짜? 어 맞는 줄 알아 뻥치다 걸리면 혼나요 아 진짜? 그저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지 아 안 물어봤는데? 아 근데 그게 굳이 안 물어봤잖아 학교가 틀려서 같이 걸어본 적은 없어요 그니까 여자친구 있냐고 안 물어봤잖아 왜 안 물어본 걸 말해? 여보 진투해요 어? 아니 아니 귀엽다 진짜 귀엽게 하네 슬투하네 안물 앙궁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제가 만약에 물어봤는데 어? 오빠 그러면 대학교 때 뭐 사귀다 여자친구 있어?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있었어 있었어도 없었던 거죠 굳이 내가 로망이라고 했던 그 교정에서 굳이 거닐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대학교 얘기는 대학교 얘기는 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나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해 이러니까 아 전 또 근데 그게 이렇게 귀여워요 별게 다 귀엽대 저도 우리 결혼했어요 하면서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백불 아니라고 저희가 있어요 여보 그렇죠 엄청 크지? 오 규모가 상당하네 그렇지 어? 잘자 이게 뭐야? 여보 여보이 로그인하면 응 여보가 뭐 빌려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아 진짜? 학점 보지 말아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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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, 305부터 338까지 있잖아. 이렇게 찾는 거야. 바보야. 그럼 여기 있네. 그럼 여기 있는 거지. 306. 여보, 나 이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. 306. 여보, 우리 왠지 금방 찾을 거 같아요. 아유, 또 또. 또 저거 한다.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. 찾을 수 있을 거 같아? 네. 남편. 어. 여기 책 3개만 빼봐. 여기 3개요? 어. 여기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. 지금 영화 봐서 꼭 나오잖아요. 네, 꼭 나오잖아요. 이런 거지,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책 빼고 있다고. 이런 거지, 책 빼고 있다가 어? 어? 아, 미표에. 반한 거 지금. 장난 아니지. 나 책 사이에 두니까 더 예뻐보이잖아. 엄청 예뻐보인다. 아, 미표에. 맞아. 그럼 계속 이렇게 하길래. 엄마. 그 도서관이라는 곳이 되게 좀 그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해야 돼서 얘기가 아닌 눈빛으로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가장 설레는 느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. 책 사이로 마주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모든 연인 관계가 그렇습니다. 다이렉트보다는 뭔가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게 뭐 진정한 딥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. 깊다운 인 마이 핫. 아, 잠깐만. 맞다. 이거 찾아야지. 저쪽에 있나? 3... 306? 아, 있다. 아... 석사학위 논문. 그러면 공은 박사학위 논문. 그렇죠. 어, 여보. 어? 이거를 해석 좀 해주시면 돼요. 이 문제점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썼어요. 왜 한류가 붐이 이르다가 안 될까? 아이돌이나 이런 드라마, 배우들은 한류가 되는데 찹찹장들은 한류가 안 되더라고요. 그렇지.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게 든 거야.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우리나라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게 문제인 거야. 내용은 굉장히 지식 있어 보이는데 표정이나 말투가. 아유, 우리 진영 씨는. 내가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. 아,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, 진짜. 감사합니다.